매주 금요일은 금융시장과 산업계의 어떤 주목받는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를 기점해서 1분기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지난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상황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는데요. 우선 1분기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또 지난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들도 간간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먼저 1분기 우리 상장기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평가해 볼까요? 네, 먼저 상장기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 줄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면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이 45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1, 4분기 영업이익이 35조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30%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영향이 컸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들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1, 4분기부터 이렇게 높은 그로스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수익률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업종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에 대한 기여도가 조금 높았고 이런 어떤 실적이 개선되었었던 업종 등에 주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전체적인 업종별로 실적을 보면 예상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전체 실적이 100 미만으로 나온 거는 경기 소비제나 유틸리티를 빼고는 전부 다 예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경기 소비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기댔던 만큼의 판매량이 안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예상이 좀 보다 안 나왔고요. 그러면서 경기 소비제가 예상치가 100이었다면 한 98.5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좀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IT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이전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실제 실적이 더 좋았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 상황이 개선되고 IT 수요가 개선되면서 IT 기업들 실적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좀 의외로 예상보다 실제 실적이 좀 잘 나왔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수장의 기대가 크지 않았었는데 실제 실적이 좀 잘 나온 헬스케어 업종 정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등을 내놓았다라는 것이 기대치를 낮춰놨었던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 주 들어서 사드 제조에 관련 피해주들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다소 좀 실망스러웠던 면 내지는 우려할 만한 어떤 요소 등을 충분히 품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최근에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어떤 변화 등이 이제 점차 이익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의미를 보여야 될까요? 일단 사드 관련 업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엔터레저 종목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화장품인데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좀 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그로스를 보여왔고 이렇게 사드 이슈 때문에 그로스가 좀 떨어진 거는 맞지만 그 이전에도 그로스가 예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드 이슈가 제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로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그로스가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과 알부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섣불리 화장품 업종에 접근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에서 중국의 영향이 큰 거는 맞지만 아직은 그래도 내수 영향이 좀 더 큰 업종이거든요. 실적 개선을 사드 이슈로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주에 유럽의 자동차 판매량이 잘 안 나오고 있다든지 이렇게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업체들이 수요가 안 나와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악재를 반영하는 속도가 이렇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난해 에너지 기업들처럼 호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점차 둔감하게 반응하는 시점까지 왔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실적 역시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심리 쪽에서는 거의 바닥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을 기초로 놓고 보면 앞으로의 어떤 특별한 요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익의 어떤 성장세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2분기 중반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2분기에 대한 성적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지난 1분기에 보여왔던 이 같은 성장세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투자자들은 그 점에 가장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르게 어닝 시즌이 이렇게 좀 1년에 걸쳐서 좀 나눠서 있기 때문에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EO라든지 CFO들이 하는 코멘트를 보면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IT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다가 좀 반전 신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의외로 조선이나 운송 같은 업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기 전에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실적 시즌 바로 앞두고 나서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알면서 예상보다 실적들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IT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물동량 증거라든지 이런 매크로 요인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까지 투자 심리 안 좋았지만 최근에 좀 개선되고 실적도 올라가는 업종으로 한 항공이라든지 운송업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분기와 3분기의 실적들을 발라보면 사실 여전히 IT에 대한 기호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런 IT에 다소 편중된 어떤 이익성장 등에 좀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다른 산업 등에 대한 정상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장기업들의 대략적인 어떤 지배기준 순이익이 대략 한 95조 정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연간 순이익 100조는 이제 드디어 돌파할 수 있느냐 사실 그 가시권에는 들어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최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지 그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한 순이익 120조 정도까지 추정치가 잡히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조보다 더 나올 수가 있다고요? 네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 정도면은 지금 아까 코스피 95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딱 100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찍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미 IT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올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외의 IT라든지 좀 대형주 쪽의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작년 사이클이랑은 다르게 추정치 올라가고 그것보다 실적 잘 나오고 또 잘 나오고 이 사이클이 올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잘 나오고 추정치 실적 잘 나오고 추정치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좀 한 번씩 추정치 예상보다 좀 안 나오고 이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가 좀 그림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적 시즌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실적 시즌이 나오는 거는 이런 일은 거의 5년 만에 처음 있는 20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정치보다 약간 더 올려잡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려되는 것은 경제가 3%를 밑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3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IT와 비슷한 업종이 무엇일 것이냐가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이미 IT 좋은 거 알겠고 당분간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다른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IT 쪽에서는 이미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주가 퍼포먼스로만 보면은 좀 투자자들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T 같은 경우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표주 위주의 대응이 약간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SK하이닉스라든지 SDI라든지 업계 내 2위, 3위, 4위 이런 두 번째 세컨티어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최근에 이렇게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 좀 돌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운송업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둘 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좀 중소형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 같은 업종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운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개선되는 이슈 이외에도 이번 달 말에 MSCI 편입 이슈라든지 다음 달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는 페노션 같은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당히 기업 실적 면에 있어서 훈풍이 분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이겠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이 바로 코스닥 쪽이지 않습니까? 사실 코스닥식 기업들의 연간 단위의 어떤 실적 변화들을 보면 사실 큰 변동이 없는 단계이거든요. 문제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도 아직도 싸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 등의 변화가 코스닥 시장에도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4분기 실적을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나눠서 보면 중소형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형주에 비해서 예상치 대비 실제치를 비교해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위하는 기업의 비중을 봐도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기업 상황이 기업이 좋든 나쁜 상황이거든 웬만하면 커버를 하고 추정치를 제시하거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이 긍정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위주로 커버를 하고 추정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는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아직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대감이라든지 심리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올라가는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대형주가 목에 찬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중소형주에 대해서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분기 후반 정도만은 돼야지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상장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힘을 더해준다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은 과연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어느 정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시장의 흐름이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은 낮은데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던 이유가 실적의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개선되면서 점점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쪽 선진국 자금들이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이머징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서 정책 불확실성 이슈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정치 불확실성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좀 시장이 이머징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거라든지 좀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악재에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450포인트 정도까지를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치면 PBR 1.1에서 1.2배 정도 사이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렇게 ROE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국면에서 PBR 1배를 못 받는 자산가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지만 지난해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ROE도 반등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ROE 10% 넘는 두 자릿수 ROE를 거의 5년 만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PBR 같은 경우에는 1.1배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2450포인트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불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